왠지 삐리 이거 다크 소울같이 무조건 여우가이고 그런건 아니네 아까 그 뭐지? 꿈세기 같은 데서 하다가 도대체 이거 낸다 왜지? 내가 깰 난이도가 아닌데 이상하다 해가지고 여기 와봤는데 공중갈보리 ALT 툴팀 나오네 야 너무 어려운 데 갔었나 바로? 존나 쇠가 빠지기 고생했는데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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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래 어 뭐야 야 이 미친 또래같아 이 씨 뭐야 완전 뱀이다네 뱀이다 아니 잠깐만 저거 진짜 뱀이잖아 어 뭐야 아 안돼 응? 뭐야 이거 어떻게 또 올라왔다 어 씨 어 씨 어 씨 형 잘못 있다 어 씨 씨 어 뭐야 뭐야 야 아아 어디로 가야해? 아씨 미치겠네 아아 아니 매달리.. 어.. 뭐 저도 나 보는 건 아니겠지? 내 미션 택시마 대바라 어이C 어 뭐야 뭐야 간직돼있다고 아는거야 아니 왜 매달리기 또 안되는거야 아니 왜 매달리기 또 안되는거야 이런 미친씨야 뱀같아 뭐 이리 커 얘 네 야야야야야야야 역시 일본에 없는게 없네 흐흐흐흐흐 아이 없는게 없는 일본 아아 요새 채거면 안될거 같다 아아 아아 오어엇 아이템 죽자 어? 낙땡땡이 있구나 어? 낙땡땡이 있구나 어? 낙땡땡이 있구나 어? 낙땡땡이 있구나 그럼 죽음 가면 안되네? 어이 씨발 어? 어? 가만히 들어왔다? 오우야야야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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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아아, 까담섬 뼈뜨네 오구? 이리저나? 윽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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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윽윽윽 갈등 싹 싹 포니 Rip 심췄 때리러갔다가 시 рь 아니 침대 뭘 살짝 칼대 dong 게 핫 침 아 잃 주 훌 유 있 이 아이씨 아이씨 희한한다 임마 백턴 넘어갈라고 하는 듯이 왜 끌리노 espe embodiment 싸움의 격은 뭐지 아이씨 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